찬호님이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출격합니다. 트위스트 고고로 돌아온 찬호님이 28일 오후 5시 MBC 표준 FM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출격합니다. 찬호님이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딱풀, 시절 인연, 편의점 등 찬호님의 노래가 꾸준히 방송됐었는데요. 숨이 묻어나는 편지, 어느 날 사랑이와 같은 따뜻하고 재미있는 코너에 사연을 보낸 청취자들이 찬호님의 곡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찬호님은 직접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며 청취자들에게 친근한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찬호님이 출연하게 될 지금은 라디오 시대는 8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 5분부터 6시까지 MBC 표준 FM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MBC 표준 FM